현대 모비스 신임 글로벌 5위 영업부 문장 액셀 마슈카 부사장 사진 현대 모비스 현대 모비스 24만 1500 0.63제2 독일 출신의 액셀 마슈카 부사장을 글로벌 5위 영업부 문장으로 전격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마슈카 부사장은 실제 마슈카 부사장은 과거 볼버와 르누이 상용차 합격, 콤프렌탈과 지멘스의 엔진, 전장부문 통합, 볼버와 빌리의 구매 총괄, 발레오 영업 총괄 등을 역임하며 매출과 수주 실적을 견인한 바 있다. 유럽 부품사협회 이사도 역임했다. 현대 모비스는 정통 영업 전략가로 명성을 얻은 마슈카 부사장의 선굴근 경영성과와 대외활동 등을 높이 평가해 영입을 결정한 것으로 마슈카 부사장은 앞으로 글로벌 영업 분야를 총괄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여파로 압화된 경영 상황을 극복해 북미, 유럽, 중국 완성차로의 적극적인 부품 수주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이번 현대 모비스의 마슈카 부사장의 영입은 마슈카 부사장은 현대 모비스가 영입한 해외임원 중 최고 직급 부사장에 오르게 됐다. 신현아 환경닷컴 기자 차 019에 환경점 컴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에 환경점 신현아 환경점